Ritualistic behavior designed to influence future events is not it seems limited to humans 그래서 의식적인 행동이죠 의식적인 그러니까 뭐 Ritualistic 하면 뭐 제사 같은 그런 걸 Ritualistic behavior 라고 그러죠 뭔가 뭔가 비는 행동 제의적 행동은 행동인데 designed to influence future events 그래서 뭐 하려고 의도된 intended to 해도 되겠죠 designed to intend to influence future events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된 제의적인 어떤 행동이 is not limited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future events에 influence 하기 위해서도 의도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 뭐 이게 isim 좀 이따 얘기하고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이외에도 어떤 future events에 influence 하려고 Ritualistic behavior 제의적 행동을 하는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요런 것들 이렇게 써왔고 뭐 뭐뭐인듯 보인다 라는 말을 넣어 왔고 이 부분을 이 좀 쉬운 표현 일반적인 표현으로 may not be limited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it seems 뭐뭐인듯 보인다니까 가능성이니까 Ritualistic behavior may not be limited to humans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bf skinners classic research into superstition in the pigeon conducted at Indiana University in 1948 supported this hypothesis 그래서 뭐 일단 아주 오래된 연구가 있는 모양이죠 research on 해도 되고 뭐뭐에 대한 연구니까 on into about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superstition in the pigeon 비둘기의 미신 비둘기의 superstition in the machine 이란 이게 제목이죠 research 제목인데 이러한 제목이 conducted 뭐 여기에 계속적 요법에 관계되면서 which wars 같은게 생작됐죠 수행된 인디아나 유리 1948년 오래전이죠 1948년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수행된 아주 고전적인 연구 스페셜 인 더 피전 인 여기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support 단수 주어니까 s 붙였죠 동사의 형태들 뭐 conducted support 이런 것도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 많이 바꿔서 문제 나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 this hypothesis 이러한 가설을 이러한 가설은 앞에 문장에 나왔던 Ritualistic behavior may not be limited to humans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학자겠죠 Skinner가 described an experiment 그래서 어떤 연구 실험을 묘사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xperiment 이거 뭐 그 전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법이죠 where로 바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실험은 실험인데 어떤 실험인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어떤 실험이었냐 Which pigeons were placed inside the box 누가 뭐 했던 그래서 뭐 비둘기들이 어떤 상자 안에 놓여 있었고요 And pigeons were presented 이게 뭐 기분의 뜻이죠 피전들이 뭐 했다 받았다 뭘 받았냐 With a small piece of food 그래서 작은 양의 소량의 먹이죠 Once every 15 seconds 매 15초마다 한 번씩 소량의 먹이를 받았습니다 Regardless of their behavior 뭐에 관계없이 Not considering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행동과 관계없이 그들이 뭔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Every 15 seconds 마다 한 번씩 small piece of small piece of food가 were presented with 제공되어졌습니다 피전들이 were placed 있었다 inside the box and they were presented with a small piece of food 무슨 실험인지 알겠죠 비둘기를 상자 안에 넣어놓고 15초마다 한 번씩 소량의 음식을 줍니다 걔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C로 가는게 좋겠죠 After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The birds got developed various little unusual rituals such as walking around the circles 그 다음에 moving their heads up and down 몇 분 뒤에 새들이 뭔가를 발전시켰어 뭔가 어떤 행동이 강화됐다는 얘기 디벡업 시켰죠 다양한 사소한 이상한 제의적인 행동 뭐 뭐 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리추얼즈를 디벡업 했습니다 예를 들고 있죠 동명서 병렬구조 나왔고요 동명서 나왔으니까 동명서 나오고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뭐 원을 그리면서 걷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그들의 머리를 아래위로 막 하면서 아래위로 막 움직이는 것 뭐 절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 뭐 기타 등등 하여튼 뭐 수많은 다양한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어느정도 리추얼즈를 하고 있더라 오케이 The pigeons appear to have concluded that their little routines 리추얼즈 겠죠 were causing the release of the food even though in reality there there was no relationship whatsoever whatever 하고 같은거죠 whatever 오케이 그래서 어 뭐냐 그 비둘기들이 appear to do 니까 뭐뭐인 듯 보였단 말이죠 시제 과거고 여기 시제 과거니까 여기에는 대과거 시제 나오는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던 당시에 과거 시제 보였는데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린 듯 보였단 말이죠 appeared to have pp 동사 형태 주의하시구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 내린 듯 보였다 겉만듬 대시구요 대디하는거 그들의 아주 사소한 어떤 반복적 행동 루틴이 리추얼이 work causing 동사 형태 조심해야죠 이 루틴이 유발시키니까 ing죠 그들의 사소한 행동 유발시키고 있었다 음식의 방출을 음식이 나오는거 release of food even though in reality even though 심지어 사실은 심지어 사실은 뭐가 없었다 no relationship 이거 at all 뜻이죠 at all 전혀 whatever 가 부자로써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도무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n reality 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concluded 했는 듯 보였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제 explanation 설명하죠 for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에 대한 스키너의 현상은 was it good 이하였다 겁맞는데 였다 이러한 우연적인 어떤 쌍을 이루는거죠 accidental pairing 뭐의 여기 사용된 구조는 pairing of a with b 입니다 pairing of a with b a 와 b 를 연결시키는거죠 그래서 우연적인 pairing 뭐의 the release of food early on in the process 실험의 과정을 얘기하는거죠 그 과정인데 실험의 과정에서 early on 이 통채로 초기에 라는 뜻입니다 이거 부사로써 그 실험 그 과정의 초기에 뭐의 뭐와 release of food 와 뭐를 연결시키는거 whatever the bird happen to be doing 그 새가 우연히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합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그 새가 우연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그 음식의 실험 과정의 초기에 음식이 음식이 방출된 것을 우연적인 어떤 pairing이 역금이 이어짐이 was enough to reinforce 뭐 할 만큼 충분히 강했다 강화 reinforce 할 만큼 충분히 강했다 that particular type of activity that은 지시 형종사죠 저러한 특정한 종류의 행동을 reinforce 할 만큼 충분히 강화시킬 만큼 충분히 강했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되는거구요 지금 이제 글의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쭉 한번 시켜보면 어떤 뭐 ritual한 behavior가 non limited to humans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클래식한 리서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상자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 음식을 매번 15초마다 줬는데 regardless their behavior 행동에 상관없이 줬어요 몇 분 뒤에 새들이 어떤 이상한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비둘기가 비둘기 나름 똑똑합니다 세대가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둘기는 세대가리 똑똑한 편이에요 어쨌든 결론을 내렸어 그들의 어떤 사소한 어떤 행동이 유발시켰어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그래서 설명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뭐다 어떤 우연적인 쌍을 맺음이 이 과정의 과정의 초기의 음식의 방출과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동사의 형태주의 하고 있는지 관해 충분히 강화할 만큼 그러한 특정한 행동을 강화할 만큼 하겠다 그래서 리추얼리스틱 behavior을 하고 있다 내가 머리를 막 아래 위로 흔들고 있으니까 음식이 나왔어 또 걸고 있자 뭐 사람들도 보면 그런 뭐 징크스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운동선수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야구 방망이를 다섯 번 휘두르고 타석에 들어가면 내가 잘 치주더라 뭐 이런 리추얼한 behavior가 다 있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